미국에서 반유대주의 논란에 휩싸였던 명문대학 총장 3인 중 이번에는 유일하게 현직을 지키고 있는 셀리 콤블루스 메사추세츠 공대 총장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맥일 펜실베이니아 대 전 총장, 클로딩 게이 하버드 대 전 총장에 이어 이제는 셀리 콤블루스 메사추세츠 공대 총장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을 뒤에서 움직이는 유대계 큰손들과 여기에 앞장서는 공화당 의원들로 인해 퇴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총장이 퇴진하기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보도입니다. 엘리즈 스테파닉 공화당 하원 의원은 미국 대학들을 괴롭히고 있는 반유대주의의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버드 대학계의 전 총장이 사임한 것에 대해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경선의 초반 승기가 달린 유엔 푸셔주에서 보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 격차가 4%포인트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공화당은 연방법에 따라 오는 15일 아이오아주에서 첫 경선을 치른 후 유엔 푸셔에서 두 번째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아이오아에서는 당원만 경선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심을 읽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유엔 푸셔에서는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어 전체적인 판세를 그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백인 유권자가 많아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많이 적중시켜 왔습니다. 헤일리의 지지자들이 유엔 푸셔에서 승리가 기적의 시작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헤일리 전 대사가 유엔 푸셔에서 파란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경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도 이뤄졌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는 보도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지표 중 하나인 하수 샘플의 바이러스량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수준의 감염 확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JN1으로 미국을 포함한 각국에서 새 추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N1은 백신을 접종했거나 감염으로 항체가 생긴 사람들까지 쉽게 감염시킨다고 알려졌습니다. 미 질병예방센터는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여전히 5일 격리를 권장하고 있지만 많은 미국인 감염자들이 자가 격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치적됐습니다. 더욱이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무료 검사를 받는 것도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등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들의 증세가 코로나 감염인지 감기나 독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새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가 신의 선물, 게임 체인저라고 칭하며 효과를 부풀리고 복용을 권해 논란이 일기도 했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으로 인해 17,000명가량이 사망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리옹 일대학과 캐나다, 회백대 소속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발표한 것으로 2020년 코로나19 1차 대유행 기간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받은 코로나19 환자 중 16,990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분석 기간과 국가를 한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약물로 인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마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예방치료와 뉴머티스 관절염과 루프스 등의 치료를 위해 쓰이는 약으로 현재 의료계에서는 이 약을 코로나19 치료에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판사가 선고 도중 피고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법정의 선피고인 30세델론 레드는 나는 반항적인 사람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홀서스 판사는 레든의 범죄 이력을 언급하며 선처를 거부하자 피고인 레드는 판사석 위로 뛰어올라 판사를 덮쳐 바닥으로 쓰러뜨리고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법정에 있던 셀리프 등이 즉시 달려가 레든을 제지했지만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계속 판사를 향해 달려들면서 또 자신을 붙잡은 셀리프 경관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약 3분간의 난동이 홀서스 판사는 폭행으로 머리 부상을 입었고 레든을 제압했던 법정 보안관은 어깨가 탈구됐습니다. 이제 피고인 레드는 기존에 받던 혐의의 법정 내 폭행에 따른 7가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모두 13가지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됩니다.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8년 만에 새 앨범을 제작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나는 절대 음악 산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영국 매체 더선이 스피어스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찰리XCX를 영입해 8년 만에 앨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직접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스피어스의 마지막 정규 앨범은 2016년의 글로리였습니다. 이후 스피어스는 법정 후견인이었던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난 뒤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악 산업이 두렵다면서 자신의 음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녀는 2022년 엘튼 존과 함께 싱글 홀드미 클로저를 지난해에는 윌아이엠과 함께 싱글 마인드 유어 비즈니스를 발매했습니다. 이번에는 음약기를 떠날지 주목됩니다. 뉴저지에서 한 쌍둥이 형제가 40분 차이로 해를 넘기며 태어나 생일이 달라졌습니다. 형은 2023년 12월 31일 밤 11시 48분 세상에 태어났고 쌍둥이 동생은 2024년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은 해를 넘기기 전에 다른 아기가 곧바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엄마 뱃속에 있던 쌍둥이 동생이 늦장을 부리며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12월 31일은 쌍둥이들의 아버지 빌리의 생일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미국 질병대책센터에 따르면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전체 출산 중 약 3% 수준입니다. 쌍둥이 형제의 출산을 담당한 의사는 쌍둥이 중 하루를 넘겨 태어나는 쌍둥이는 드물지만 한 해를 넘겨 태어나는 쌍둥이는 더욱 드물다고 전했습니다.